아 여기도 이제 사라지나? 흘러오는 게 있으면 흘러가는 것도 있고 너는 안 보내고 오는 거 다 쟁여놓으니까 문제지 인마. 여자 생겼어? 그때 걔. 아 나 또 소민이랑 불편해지겠네. 난 떳떳해. 소민이는 애인이고 걔는 사귀는 거니까. 너한테 사귄다는 건 어떤 의미냐? 만날 때마다 하는 거. 그럼 애인은? 하고 싶을 때마다 만나는 거.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. 그러면 사랑하는 건?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 막 하는 거. 아씨 기분 나빠 설득됐어. 형님. 흘러오. 뭘 어쩌려던 건 아니었어. 복사관으로 따라. 시발새끼야. 개새끼야. 형님. 어떻게 됐지요? 고맙습니다.